물레청소년수련관이 2019 청소년운영위원회 랩소디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13세부터 17세의 청소년이 대상이며, 활동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청소년은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제안,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기획활동, 정기회의와 교류, 홍보활동 및 대회활동 등을 하게 되며, 활동 이후 위촉장, 활동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과 함께 우수활동자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관심있는 청소년은 12월 23일까지 수련관 홈페이지에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된 청소년은 12월 23일까지 수련관 홈페이지에 지원한다고 합니다.